미국 보잉 KF-21 엔진 개발속도 미친수준 KF-21 양산조립 개발현장 단독공개 한국형 엔진 라이선스 생산 신기록 달성 세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각축자 그 선두는 대한민국도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많은 기술 장벽 등의 허드를 극복하고 최근 양산에 돌입한 KF-21 블록은 4,5세대로 분류되며 현재 65% 수준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 엔진의 개발을 비롯해 선진 항공 강국에 비해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설계 개발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된 기체인 만큼 성능을 보강해 블록해선 5세대인 스텔스 전투기로 2호 레이저 무기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 기술이 구현된 6세대로까지 발전 가능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외신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에 이어 7번째 최신 전투기 자체 엔진 보유국이 된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다 푸틴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지어로 스페이스 프레덴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W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췄다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E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오는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 뿐이다 이광민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항공사업 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과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 업체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하나의 도전을 자동차 시장의 빗대 포드가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도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며 하나가 독자적으로 선박 및 미사일 엔진을 제작할 역량은 갖췄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2 부 데임제트서 담벼락 설치러 푸틴 방북 임박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비무장지대 휴전선 일대에 담벼락을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관계 동부가 정세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이명 구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주 빅이벤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입니다 명부는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에 대한 답방인데 왜 지금 시점인지 짚어주시죠 원래 북러관계는 냉전 이후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보급기지 특히 탄약보급기지로서 북한의 중요성을 러시아가 인식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타이밍이 맞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적이었다가 최근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수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해진 상황인 거고 지금 북러 간의 관계에서 군사협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6.25가 껴있거든요 그러면 6.25는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했다는 게 거의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양측에게는 보여주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우선 군 협력이 필요한 북한의 필요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일종의 선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약류가 보급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수-35나 리그-31 계열이나 수호이나 이런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 주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러시아산 최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원하지만 그건 주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이나 ICBM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 맹방 동맹인 경우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우리 캐프-21 전투기 개발할 때 A4 네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우리가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안 줬거든요 러시아도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에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첨단 무기도 어렵고 첨단 기술을 주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난번 러시아 계열로 정찰이성 발사체 또 바꿨지만 실패했거든요 만일 제대로 기술을 전수해줬다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측이 원하는 뭔가를 줘야 하는데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은 주기 어려운 게 푸틴 러시아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기술이나 아니면 구형 인공위성 기술이나 구형 로켓 기술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립서비스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외환의 빈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술 협력이 이전될 것이라는 관측은 회의적으로 보시는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외교적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일까요?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죠 일단 식량 에너지 비료 러시아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줘도 충분해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건 더 많죠 지금 첨단 군사 기술 첨단 무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자원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이것 말고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게 되면 지난번 2019년 시진핑 방북 이후의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푸틴 방북 자체가 하나의 체제 결속이나 대외적인 위상 강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61년에 북한과 당시 러시아 소련이 체결했던 우호조약 북노동맹을 계승할 거라는 관측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소협조 및 상호원 조조약이라고 하는 건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자동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각자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61년 조약 같은 경우 지체 없이 개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지금 동맹조약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조약을 맺고 동맹조약을 맺어야만 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위기나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자동개입한다는 얘기는 혈맹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 카드는 러시아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방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선을 안 넘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이번에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고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시켜주는 기능밖에 못하지만 한국제 무기들이 넘어가면 아마 전선이 뒤집힐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제 무기가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으로 간에 만약에 선을 넘는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체결해버린다고 하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건 러시아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61년 조약의 계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상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61년 조약을 계승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한국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푸틴의 최근 발언도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사적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의 교역 이 부분 역시도 러시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게 없어요 수십 년간 최근 탈냉전 이후에 북로 교역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대 코로나 시기에는 한 해 5만 달러인 적도 있었어요 의미가 없죠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50에서 300억 달러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으로 못 갑니다 유럽이 공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태 지역에서 미래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죠 특히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계획하는 미래 프로젝트가 신동방정책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이 뭐냐? 자원과 교통망이거든요 물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와 연결해서 아시아로 빼는 것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 지역에 파는 건데 이 경우는 북한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호진 안보실장도 푸틴 대통령 발언 이전에 동일하게 말했어요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북한보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안 보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고리로 하는 대북 압박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신냉전 외교예요 북중러 연대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죠 왜냐 냉정기 때는 공산권 경제블록 자본주의권 경제블록이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방 동맹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 지원 안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하고도 너무 친해지면 북러연대에 중국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아시아 안보도 동시에 위협하는 게 북으로 위협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게 되면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은 동시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중 한러 전략 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의처럼 한국 일본을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가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전략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죠 한국을 관리하지만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그림들 미중 전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은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느슨한 연대는 계속하고 명시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협력하는 건 쉽지 않은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